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한계동 6층 18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입니다. 경인교대역 도보이 분거리, 계산력 도보 7분거리의 더블역세권 신축 아파텔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아이시도 차량 5분거리에 위치해 있어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신축 아파텔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이 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중고등학교와 계양도서관도 인접해 있어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안내해드리고 있는 호수는 6층 3호 라인으로 실평수 30평 방래계 화장실 2개를 가진 구조입니다. 거실과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에는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어 전기류를 아끼며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층고가 높아 답답함이 없을 뿐 아니라 메인욕실 옆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도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담보대출만으로 4천만원 정도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는다면 천만원, 이천만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해 놓았으니 연락주시면 찾으시는 지역의 다른 매물들과 같이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